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소방설비 기사를 함께할 표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첫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소방설비 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기 기사는 일단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나누죠 두가지로 나누는데 전기분야가 약간 시험이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범위 자체가 조금 좁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분야도 네가지로 나눕니다 처음에 소방원론이 있죠 공통과목으로 기계에도 소방원론이 있죠 이 소방원론은 소방원론은 그야말로 원론입니다 원론 기본적인 화제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연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크게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느정도 이론만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약 5년 정도만 풀어보면 충분히 70에서 8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약 80점을 예상하시면 되요 두 번째 과목이 전기에서는 소방전기 일반입니다 소방전기 그리고 기계에서는 유체역학이 있겠죠 이 교시가 둘 다 둘 다 해서 가장 어려운 교시 중 하나죠 이 소방전기도 마찬가지로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공식 몇 개만 가지고 문제를 풀다보면 잘 풀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하는 암기 문제들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몇 점 50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제 합격수기에 그런 말씀도 해놨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과락 면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80점을 맞았더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면 훨씬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봤느냐가 관건이지 이거 다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푸는 방식을 내오는 거죠 공식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공식 뭘 대입할 것이냐 공식이 튀어나오면 그 공식에다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식 내오고 한 단계 정도 한 단계 두 단계 길어봐야 두 단계 정도 넘어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 유체역학은 두 단계 세 단계까지도 가는데 약간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유체역학도 공식 약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그리고 단위 변환만 그 단위 단위들 한 15개 정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꽈락 이상 60점까지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얘도 약 50점 정도 예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법규가 있습니다 소방관계법규 이 법규 소방사업원법 기본법하고 설치의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오는데 이 법규가 쉬울 때는 상당히 쉬워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기출이 많이 나오면 쉬운데 약간 신출문제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꽈락 면허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렵게 나올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보통 아무리 어려워도 5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기출문제 약 한 5년 정도를 풀어서 거의 다 소화됐다고 할 때 충분히 6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조원리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조원리 여기는 전기구조원리고 여기는 기계구조원리죠 우리 화재안전기준에서 각 설비들이 한 3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기계에 있는 거죠 약 70%가 기계 쪽에 있는 거고 여기에는 한 30% 정도만 전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구조원리에서 전기가 상당히 폭이 좁아요 그래서 암기할 것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기계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렇다고 해도 구조원리에서는 둘 다 본전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공부를 얘가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이것도 60 정도는 충분히 말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평균 60 충분히 나오죠 여기 10점 올려주면 되겠고 얘 60에서 20점 남으니까 점수 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아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남습니다 어떤 때 1호는 가볍게 한번 저하고 풀어가는 겁니다 1호는 그냥 들어가면서 용어의 정의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1호는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해요 괜히 혼자 열심히 더 파겠다 이러지 말으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한 번 정도만 쭉 훑어가면서 용어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얼마 약 5년 이상 풀어야 되는데 5년 정도만 일단 풀어본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다 기출문제를 5년을 풀어봐요 근데 한 번 풀면 다시 풀면 한 번 풀고 다시 풀면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리죠 당연히 두 번 풀면 세 번째 풀 때는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그래서 한 3년 정도 풀면 4, 5년 정도 가면 약 50% 이상 겹치는 겁니다 문제들이 상당히 다 전에 나왔던 것 계속 기출을 또 반복 반복 문제은행에서 돌려가면서 내는 거기 때문에 5년 정도 풀면 대충 한 7,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5년 talked about 3년 동안 2년 도둑 6... 6...